자, 19시부터 즐겁게 시작해봅니다.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중국부터 가볼까요? 네, 중국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중국 증의시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이 사실은 이제 며칠 전부터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난 건데 연속성이 좀 있었는데 오늘 좀 그게 좀 강하게 나타난 한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냐면 섹터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섹터 로테이션? 순환내? 네, 맞습니다. 지금 소위 금융에너지 등의 국영제 중심의 홍콩 시장이 최근 한 이거래일 연속 본토 시장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본토나 홍콩 모두 섹터별로 이제 수익률을 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차별화 국면이 좀 많이 나타났던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나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IT 소비재 위주로 낙폭이 컸고요. 소위 국영제였던 에너지와 통신 등등 이런 부분에서 좀 강세를 보였다. 안 올랐던 거 오르고 오르던 거 안 올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폭이 사실은 좀 단일에 나타난 움직임치고는 좀 세게 나타난 하루여서 제가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였는데요. 이제 뭐 두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는 중국도 연말을 앞두고 있고 대형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기관 투자가나 펀드 등등에서 수익률을 확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등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YTD 수익률도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해당 섹터들은 오늘 낙고 있었던 해당 섹터들은 연평균으로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낮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하나로 추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저희가 지금 바이든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 베팅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섹터 거기서 수혜를 보는 섹터에 대해서 베팅을 하자라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금일 상해종합 증시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상해종합에서 YTD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가 어디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뭐 IT 아니면 술 회사들 이런 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소비자하고 이제 IT 섹터, 헬스케어 섹터, IT도 많이 올랐는데 두 개로 꼽자면 소비자와 헬스케어인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54.5% 가까이 올랐고요. 54.5? 네, 54.5. 그러니까 연초니까 저점 대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43.87% 올랐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에 얼마나 빠졌냐라고 하면 소비재는 2.5%, 섹터가 2.5%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2.9%가량 좀 빠졌습니다. 오늘 뭐 상해종합에서는 올라간 섹터라고 하면 금융 섹터밖에 없는데 뭐 한 0.78? 소폭밖에 안 올랐으니까 제가 홍콩으로 그 부분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 주요 섹터의 수익률을 보면 반대로 홍콩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섹터는 IT와 헬스케어거든요. IT가 YTD 수익률이 플러스 61.4%였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30.35% 상승했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근데 오늘 이제 IT 섹터는 마이너스 1.23%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2%가량 빠졌어요. 그럼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경제는 얼마나 올랐냐라고 하면 에너지 섹터가 연초 대비 원래 마이너스 35.5% 가까이 빠져 있었거든요. 오늘만 5%가 넘게 올랐습니다. 5.4%가량 반등이 있었고 금융 섹터는 지금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 1%가량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신 분들도 비슷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융주가 올라가네? 그 다음에 포스코 오늘 굉장히 강했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지금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럽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미국도 어제 그제 빠질 때 보니까 나스닥이 더 빠지더군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련의 이런 움직임들은 인플레 배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 배팅이라 하면 앞으로 경기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 벌어지면서 금융주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보험주도 괜찮아지고 이런 등등의 기대감들. 최근 몇 년간은 없었던 일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파일을 잘못 보내서 말씀으로만 좀 드리도록 하면 최근에 저희가 이런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 0.862 오늘도 한 1.6%가량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한 저희가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83% 가까이 올랐습니다. 좋았군요.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인 인플라 해치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금 같은 경우에도 25% 가까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연초 대비. 구리 가격이 12% 정도. 그리고 CRB 원자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 CRB라는 건 기업의 이름이고요. 이런 원자재 전 세계에 있는 원자재들의 가격을 총 인덱스화시켜서 보여주는 지표인데 저도 이게 가격이 얼마나 올라오냐 보니까 연초 대비 이제 플러스로 전화이 됐더라고요. 3% 가까이 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0년물은 기준금리를 많이 낮춰놨으니까 많이 낮은 상황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도 사실 아직까지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돼 있는 국면이거든요. 지금 1.7%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그것도 연초 대비에는 좀 낮은 수준인데 실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의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섹터 로테이션이 지속되겠느냐 아니겠느냐에 대한 의견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성장주가 그럼 강하게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오르는 게 또 며칠 이렇게 오르다 말 건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성장주 올라왔던 폭만큼 계속 오르고 성장주가 오히려 못 오르거나 내려갈지는 지켜보면서 결과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별명이 바이든 플레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월계에 따라서도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에 만약에 이제 가치주가 올라가고 성장주가 과정화에는 좀 빠지는 아니면 성장주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가 상대로 약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저희가 전일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승우 수석구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좀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장주도 오르고 비성장주도 오르고 소위 얘기하는 가치주도 오르고 왜 그러냐면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금리가 반등 국면이 나오자마자 성장주는 빠지고 그때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가치주가 반등하는 국면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우려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다른 국면이라고 하면 물론 명목금리의 상승이 빠르기는 하나 소위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어서 실질금리의 반등 폭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성장주한테도 그렇게 불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이 초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국면 자체가 왜냐하면 연준이 소위 AIT로 인플레이션을 좀 오픈해서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기대인플레 숫자가 조사되는 바가 높아지고 있을까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피크가 1.8% 가까이 올해 들어서는 올라갔다가 다시 1.6%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72, 73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0년물 기준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뭘 지켜보냐, 뭘 보냐에 대한 질문이라면 결국은 경기 좋아지느냐를 보자는 뜻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물가도 좀 오르고 성장률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전통주, 가치주라고 불리던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정말 나오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부분은 전자에서 이런 기대감에 의한 플레이의 이름을 바이든 플레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인 만큼 저희가 아직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데 바로 추종에서 들어갈 필요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성장주를 좀 팔아놓고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도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당장 한 열흘 앞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방심리를 갖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 게 실적 더 잘 내느냐가 게임이긴 한데 물론이죠 단기 시황은 뭐가 더 잘 내느냐 못 내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잘 낼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분석을 잘해도 주식 투자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게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도 또 언급을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드디어 5중전회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5중전회가 열립니다 14차 5개년 어느 정도 언론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가 중국 시장의 향후 5개년의 경제사항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스터디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유럽으로 가보시죠 일단 유럽 증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체적으로 1% 이상 특히 영국 FTSE 지수가 1.5% 이상 오르면서 가장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대표적으로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 통신 등등의 전통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랜만에 유의미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유럽 국가들 중에서 지수 수익률로 보셨을 때 영국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한 17%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거의 ETF 중에 XLE라고 하는 에너지 ETF하고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소폭이나마 다른 지수들을 좀 아웃포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 부분도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인플레 베팅 플러스 오늘은 유럽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독일하고 유로존의 PMI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언제 PMI죠? 10월 PMI입니다 10월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최근 이슈네요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이게 어떤 기대감으로 갔냐를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코로나 확산세는 1차보다 분명히 세고 강한데 공장은 돌아가는구나 공장은 돌아간다 그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소위 인플레에 대한 베팅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돈 앞으로 더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은 되는데도 락다운의 규모는 생각보다 제한적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반면에 락다운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프랑스 총리가 국가 내 통금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를 또 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우연치 않게 체코 총리가 발표한 신문기사 내용을 봤는데 사과를 했더라고요 국민들께 코로나 방역 실패로 인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환자 많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체코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말에 코로나 종식됐다고 선언했었어요 파티까지 열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은 유럽 내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국가로 불리고 있고 프라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파티하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아차에 유럽에 있는 일부 생산 공장에서 부품 조달이 좀 어렵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뉴스 기사에서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공급 쪽에 또다시 타격이 입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20일경에 코로나에서 이제 유럽, EU, 유럽연합에서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구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판데믹본드라는 이름을 달고 원래 5년간 9천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10년 만기 채권 100억 유로, 20년 만기 채권 70억 유로를 발행해 성공을 했고요 그런데 시장의 응철 수요가 10년물에는 1450억 유로 그리고 20년물에는 880억 유로가 몰리면서 흥행에는 성공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이 시비 같은 경우에 유럽의 중앙은행이 유로존에 있는 채권을 사줄 때 사실은 미국은 채권 사기가 쉽죠 연주는 왜냐하면 미국 채권 국채 하나니까 연물은 다를 수 있지만 미국 국채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연합체다 보니까 그 국가의 경제 상황에 비례하게 그 나라의 국채들을 사줬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 국채 일부 사주고 프랑스 국채 일부 사주고 이탈리아 국채 사주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EU, 유럽연합에서 발행한 국채를 사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서 발행 주체가 그냥 상징적인 기구인 EU예요? 네, EU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달한 돈은 또 나라별로 뿌리겠군요 네, 구제기금으로 뿌리게 되는 거고요 그것도 분배하는 과정에서 또 골치 아프겠죠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분배에 있어서는 아마 국가의 경제 상황에만 딱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또 그냥 나눠주는 돈도 있다고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경우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비례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유럽에서 조성되고 있는 투자한 금액이 대략 몇 천억 달러 정도 몇 천억 유로 정도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5년간 9천억 유로 유로와 달러가 그냥 거의 비슷한 통화 가치를 갖는 단위라고 보면 미국은 이번에 2조를 푸냐 3조를 푸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미국이 푸는 돈이 정말 규모가 크군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기존의 22나 BOJ가 사실은 패드에 비해서 돈을 적게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좀 많은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복합적이지 않았나 다만 미국이 돈을 많이 푸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표는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유로존 GDP 발표될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 정도 금요일자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경기가 많이 불안하고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럽에서 나온 PMI 지표도 그리 나쁘지 않고 아마 월초에 조사된 거니까 코로나 확산 상황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 또 구제금융도 잘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중요한 뉴스였네요 미국 가볼까요? 미국 지표, 지금 선물 지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나스닥 100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었다면 지금은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미국은 성장주의 국가인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다우존스가 0.33, S&P500이 플러스 0.35, 나스닥 100 지표가 플러스 0.31 러셀 2000지수로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러셀 2000지수가 가장 센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0.6% 정도 역시 거기서도 안 오르던 게 오르는 거는 맞군요 네, 맞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오늘 TV토론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계속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TV토론회에 대해서 지켜본 결과로는 저는 중립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우열을 가리기가 딱히 엄청나게 누구한테 막 기울었다 지금 의류 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네, 끝났고요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지지율 격차가 있던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좀 더 얻어내야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대선 이제 본격적인 TV토론회에 앞서서 바이든 후보의 약점이 TV토론회에서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잘하지 않았나? 라는 정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좀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 선방한 게 아닐까? 이번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좀 가만히 있었나 봐요 이게 뭐 방식의 차이도 좀 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깔끔했고요 그 다음에 발언을 할 때 마이크를 꺼버릴 수가 있는 진행을 이제 진행자한테 줘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뉴스는요? 일단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저도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시장의 환율 및 금리 등의 지표들은 바이든 트레이딩에 아무래도 좀 무게중심이 기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친환경 테마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는 전체적인 배팅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는 옳은 판단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짧게 보면 이제 09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후부터 길게는 1980년대 이후부터 사실은 유의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었던 환경이 맞습니다 장기 차트로 보면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사실 많이 나타나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서랑설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가 고령화가 심화되고 등등의 변화들 때문에 이게 출생률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좀 상관계가 높다고 하는데 출생률이 80년대 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반돼서 인플레이션도 못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첫 번째 구조적인 요인이다 두 번째는 아마존 이펙트 또 많이 얘기들 하시죠 아마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낮아졌다 차이나 이펙트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얘기 3%에서도 많이 오셔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저금리 기준으로 인해서 좀비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다 등등의 이유 저도 거긴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쉽게 올라오지 못한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구조적인 요인은 이제 맞다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미국이 정말 돈을 많이 푸네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미국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돈이 정말 많이 풀리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사실은 차트로 준비해서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으로 좀 드리면 어느 수준이냐면 M2 공급량이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지금 현재가 더 많습니다 공급량이요? 네 공급량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지금이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니 아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만 공급해도 양이 클 텐데 네 물론 이제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면 계량화 비율? 비율로 지금 풀려있는 게 100일 때 추가로 넣는 게 어느 정도인지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이제 차트로만 보면 이 정도 풀린 상황을 봤을 때 코로나를 전쟁하듯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돈을 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차트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1차 세계대전때도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요 2차 세계대전도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을 때 그 이후에 여지없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규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주제고 몇 년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오늘 박광남 연구위원께서 언급하신 바로 그 문제예요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 거냐 인플레가 과연 나타날 거냐 그게 과거에도 돈을 정말 푼다고 많이 풀었는데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풀어낸 돈을 그냥 은행에만 쌓여있고 나가면 다시 돌아오고 안 돌고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밥을 많이 해도 안 먹으니까 문제인 건데 이번에 밥을 진짜 많이 했거든 네 일단은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게 그러면 먹을까요? 지금 밥이 없어서 안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이유는 있죠 풀어있는 돈을 안 가져가서 안 써서 예를 들면 좀비 기업이 뭐 갖고 가서 뭐 하겠어요 부터 시작해서 고령하니까 욕구도 별로 없고 그랬는지 아무튼 여러 이유로 안 쓴 걸 양을 늘린다고 과연 쓸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 양이 늘어나지 않는 소위 얘기하는 화폐의 유통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움직임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화폐의 유통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뭔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기 개선이라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 심리의 변화, 경기가 개선된다고 하는 확실한 심리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 화폐의 유통속도가 상승할 확률이 생긴다고 여기에다 베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모르죠 역시 deep time is different에 베팅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짧게나마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서는 현재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밥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화폐의 유통속도가 조금만 개선돼도 확 하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들이 몰리는 것 같고 여기다가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밥을 여기서 이만큼도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온 거니까 이렇게까지 직접 돈을 재정으로 투입한 케이스는 없었으니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이미 많이 풀린 유동성에 바이든 후보가 부스터를 달아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 여기에 채권도 굉장히 장기 사이클 국면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또 빗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채권 사이클이 대략 한 40년 정도 3, 4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갖고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그때 대비하면 지금이 채권 사이클 상 바라꾸면이기 때문에 40년 상에서 올라올 상황이 나타났다 금리가 그런 것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소위 컨택 가고 원택 안 가고 이런 움직임일 수 있으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세게 올라와서 금리 올라가니까 또 막 다 와르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상승할 확률이 높고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 케이스들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다가 상승하는 초입 국면들에서는 여지없이 주식시장의 성과가 제일 아웃포프하는 게 역사적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연준이 AIT라고 시장에서는 저는 실망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을 방어해주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저는 섣불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공표한 내용만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저는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부터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반대 요인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되면서 지금 인플레 올 수 있는 거 맞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이런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체크도 저희가 동시에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인플레에 대한 뷰도 글로벌 아임이 맞다 좀 다릅니다 두 가지 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장기 트렌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단기적으로 미 대선 전후로 해서 가치주의 캐치업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시장 뷰를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 큰 인플레이션 환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크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식의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골드만삭스는 성장주의 장기 성장성이 유지되고 지금 대선 전후로 단기적으로 키 맞추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뷰라며 하면 모건 스탠리는 이게 어떻게 보고 있냐 90년대 골드락스 및 IT혁명으로 이어진 중장기적인 디플레 압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서면서 인플레스의 주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계속 수혜를 보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보고 있어서 주가 갈립니다 그 말은 알겠어요 코로나 덕분에 또는 코로나 핑계로 네 맞습니다 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돈을 풀어댈 수도 있고 그게 20년 30년간 쌓여온 고민을 또 일치해 해결해 줄 로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굳이 말을 하나 더 붙이자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정책의 여력이 굉장히 소진된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돼서 소위 얘기하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갈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올라가줘야 되는 니즈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부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줄 수 있는 효과를 누려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일련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돈을 더 풀고 앞으로 얼마나 더 풀 수 있을지 돈을 풀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다를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려고 또 시각을 바꾸면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당장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도 꽤 중요한 듯해서 그래서 사실은 투자은행들은 경제 전문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어떤 방식의 베팅을 하고 있느냐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여쭙고 있는 거고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시장과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고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오늘 짚어주셨고 시황도 좀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중국 시장에서 나타난 움직임만으로만 보자면 조금 평상시의 움직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세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이런 내용이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그러다 말지 아니면 지난번에 한 3월 19일에 주가처럼 오전에는 떨어졌다가 오후에는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게 사실 그때가 그때부터 몇 달 동안 계속 오르는 변곡점이었잖아요 오늘도 미래에셋대호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중요한 경제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이 뉴스들이 왜 우리나라 뉴스 이른바 포털에는 다 없을까요? 들어본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알아보고 그러니까